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나라에 살고 있는 황족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모 생일 당일날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너 뭐냐? 왜 이렇게 늦었냐? 이 괘씸한 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치는데 저기요 할매 나 진짜로 한다. 깔깔깔깔. 원제, 시어머니 생신 오후 2시에 전화했다고 이혼하라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만으로 딱 2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아내입니다. 일단 제목 그대로 시어머니 생일 당일이죠. 제가 오후 2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며칠 내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 이것도 그냥 핑계로 보이는 게 저 결혼하기 전부터 탐탁지 않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지 좀 오래됐는데 연애할 때부터 바로 이걸로 흠을 잡았고 그래도 제가 결혼하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에이그 이혼한 너희 엄마한테 배울 게 뭐 있었겠냐 이런 소리나 하고 명절도 마찬가지 친정에 안 보내려고 봐라 그래요. 거기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나 잘못을 한다 싶으면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바로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쳤냐 이런 막말도 서슴없이 해댔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매주 한 번씩 찾아갔었는데 얼마 전에 발을 좀 크게 다쳤고 지금은 안 가요. 집에서 병원 다니고 치료하고 요양 중입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이죠. 지난 일요일이 저희 시모 생일이었어요. 고통 때문에 그 전날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잤고 당일 오후에 늦게 집에서 깨어났는데요. 잠에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야지 싶어 전화를 했더니 이미 목소리부터가 너무 안 좋고 제가 어머님 축하드려야 했더니 알았다! 이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죠. 아들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가 결혼을 하더니 이제 엄마를 버리겠다 이거냐? 그런 미친 거랑 결혼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내팽개 칠 거면 그냥 차라리 우리 연 끊고 살자. 그게 아니라면 그년이랑 이혼해라! 이러면서 대놓고 제 욕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마 이것도 남편이 많이 순화를 한 걸 거예요. 뻔합니다. 매번 그래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면 이번 일처럼 제가 뭔가를 놓치거나 연락이 좀 늦거나 없다 싶으면 그래! 내가 너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엄마가 그리 갇혀가지고 네가 이러는 거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막말 그러다 나중엔 욕설까지 하고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맨날 그렇게 가족가족 하면서 제 생일 때 지금까지 연락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특히 이번에는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입원까지 했는데 들여다보기는 커녕 괜찮냐 이런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 아니구나. 한마디 한 건 있네요. 너 병원비 입원비는 너희 엄마한테 꼭 다시 받아내라. 알았냐? 이래가지고 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할 생각 죽어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계고 이혼을 마음먹게 되고 있거든요. 고민 중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괘지같은 소리를 듣고도 이혼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고민이라고 했나요 지금? 님은요. 내 한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해 저 할머니랑 연 끊을지 그게 아니면 나랑 갈라서든가 이렇게 결판을 내야죠. 만약 이거를 참고 남기면 네 엄마 얼굴에 똥칠까지 하는 정말 천안일 부르녀 되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2번 이혼해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남편한테는 서류 가져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고작 남편이 거부한다고 이혼을 못해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딴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또 전화로 막말 이혼하라고 하면 그냥 알았다 하고 도장 찍는 시늉이라도 해요. 그리고 시모는 차단하고 그럼 남편이 알아서 알 겁니다. 서류한테 이혼 당하기 싫으면 뭐 연 끊든지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혼하는 거고 됐을 거예요. 맞아요. 이혼 사유는 시모 생일에 오후 2시에 전화함 꼭 이렇게 쓰세요. 끌 끌 끌 끌 끌. 일단 스니 시모는 개쓰레기 양아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남편도 등신이지만 그래도 나는요. 스니가 제일 싫어요. 뭐예요? 노예세예요? 네 댓글. 맞아요. 추하게 늙는 것도 싫지만 나도 스니가 더 싫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를 욕하고 있는데 거길 왜 가는 거야? 아우 진짜 욕 나온다. 너한테 욕 나와. 5번 아니 자기 엄마 욕하는 할매 생일을 왜 챙겨요? 참 비비도 좋다. 6번 이런 와중에 특히 자기 엄마를 대놓고 욕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신이 깨서 하셔서 등등등 끝까지 극존칭이네. 이게 바로 노예 신여 근성이라고 하는 건가? 극혐이야. 이 스니는 답이 없어. 이혼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문 보면 극존칭 끝장이야.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건가? 7번 아 여기 또 남자한테 미처 판단력 잃어버린 분이 있네. 네 그냥 계속 그러고 사세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엄마 욕 먹여 가며 행복하게 살라고? 8번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정폭력죄 중에 며느리 말려죽이는 시혜미법도 따로 있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진 생일에 집착하는 시부모 결혼 2년차 지금까지 시부모 생일 총 4번을 겪었는데요. 얼마 전 마지막 시모 생일 이후 모든 걸 단절하겠다 선언했고 그러자 이 개 난리를 쳐서 제가 한번 글 써봐요. 결혼 첫 해 시부 생일 이날 저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라 퇴근하고 선물 들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시대 행사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데 너 왜 시간 도전 안 하냐? 어? 이러더니 그런 직장이면 당장 때려치워라 이러면서 난리를 지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첫 해 시모 생일이죠. 저희 이모 딸과 사촌 언니에요. 결혼식과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두 시부가 불같이 버럭버럭 아들한테 너 너도 그 결혼식 가지마 어? 이래도 남편이 가겠다 했더니 그럼 아침에 일찍 먼저 집에 왔다가 결혼식을 가고 또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이딴 소리를 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시부 생일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더니 아예 하루 전에 와서 잠을 잘합니다. 그거 쌩까구 그냥 당일 아침에 미역국 들고 찾아갔더니 시부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시모가 혼자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야. 인사를 해도 안 받고 그러면서 미역국이 싱겁다, 짜다, 많다. 일단 트집이나 잡아내고 참고로 시부는 계속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러면 누가 무서워해요?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시모 생일 이때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사까지 했으니까 집들이 겸 생일상을 내가 차려드리겠다 했더니 두 사람이 같이 당시 우리 네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었어요. 중요한 행사를 하나로 합쳤다며 소리를 지르고 또 어른의 생신상은 아침에 와서 차려야지 왜 저녁상으로 네 멋대로 하는 거냐며 이 차로 개 난리를 지겨 당연히 여기서 올 스탑 다 캔슬했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안 챙기겠다 선언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네 번은 단 한 번도 좋게 넘어간 적이 없는데 나 궁금해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참고로 그나마 남편은 제 편이고 늘 같이 싸워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댓글 1번 이유가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아들이 남편한테 챙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쓰니는 손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안 하고 욕먹는 게 더 낫죠. 2번 맞아요. 뭘 해줘도 저러니까 앞으로 그냥 쌩 까고 모른 척 하세요. 사실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쓰니가 싫은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3번 좀 더 정확히는 못돼 처먹은 거죠. 3번 직장 다니는 사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저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늙어버린 것들이에요. 나이만 처먹고 상전으로는 말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냥 못돼 처먹은 거라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거든. 4번 맞습니다. 저런 거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끝이 없고 점점 더 과한 걸 요구할 뿐이거든요. 저도 원래는 당하고 살다가 제 나이 40대 후반 그때 완전히 돌아서 엎어버렸고 생일이고 뭐고 그냥 다 쌩 까고 연 끊었어요. 서울에서 4시간 거리를 내려가서 챙겨줘도 고마운 걸 모르고 또 저희 애들 입시 때도 지 생일 기념일 다 챙겨줬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야. 고마움이요. 절대 한 번도 몰랐어요. 나도 지 아들 처럼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시모 생일이었지 찾아갔어요. 밥을 먹다 말고 성질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야 할매가. 그래 이 할매 원래 인간 아닌 거야. 다 알고 있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리는 건 처음이라 왜 이럴까 했더니 글쎄 알고 보니까 자기 생일에 며느리인 내가 미리 와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 했는데 약속 시간 딱 맞춰왔다고 그게 괘씸하다고 삐져서 가출을 한 거예요. 나 진짜 이때 토학질 올라오는 거 겨우 참고 진짜 연만 끊었지. 쓴이도 강하게 나가세요. 이거 맞춰주잖아. 끝까지 투정만 부리고 마치 지들이 왕이라도 된 줄 알고 설쳐될 겁니다. 아니 미친 것들이 왜 남의 자식한테 젖 난리냐고. 케이 5번 아니 그러는 지 아들은 자기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때 전날 가서 잠자고 아침에 상 차리고 그렇게 하나요? 끌 끌 6번 아니 왜 시자들은 아들이 결혼만 하면 저러는 걸까 갑자기 막 특권의식이 샘솟는 건가 아무리 막 부려도 괜찮은 그런 한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뭐야 7번 농담 아니고 저 두 사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8번 저희 시아버지 생신 몇 주 전에 제가 하혈을 했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지금은 뭐 위기 잘 넘기고 출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여하튼 그래도 조금 나아지길래 제가 당연히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아이고 그깟 내 생일이 뭐라고 우리 며느리 아픈데 안되지 이런거는 내년에도 또 그 뒤에도 오니까 절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제 보약을 비싼 걸로 해오신 거예요. 나 울었잖아. 하아 이런 시부모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어른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 내리사락이구나 하고 사는데 스니는 참 너무 재수가 오지게 없어. 정말 불쌍하네요. 9번 저런 것들은 처먹고 싸는 거랑 며느리 괴롭히는 거 이 세 가지를 빌면 도대체 하는 게 뭘까요? 하득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얼른 빨리 숨졌으면 좋겠다. 아까 댓글에도 나왔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못되쳐먹은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특별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진짜 별것도 없는 게 부자 자기 집에 임신 공격을 해봤다든지 타고난 싸가지가 인간이 아니라든지 그런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냥 못되쳐먹은 거야. 다른 이유 없어요. 못되가지고 괴롭힐 거리를 찾는 거지. 트집 잡을 거리를. 내가 이래서 신을 안 믿어. 앉아봐 가거든. 감사합니다.